이쁘다. 그래서 내가 다 준비를 해왔지. 기다려봐. 많이 준비했네 또. 나한테 맞는 옷 잘 없네. 그래서 다 미국인 사이즈야. 미국? 미국인 사이즈. 나 카일리 제너가 되고 싶어. 나 카일리 제너가 되고 싶어. 내가 원하는. 느낌 나올 것 같아요. 느낌 나올 것 같아요. 항상 저의 모티브였어요. 저런 느낌. 나올 것 같은데. 이거 봐봐. 여기 드레스도 있다고. 여기 드레스도 있다고. 준비하신 거예요? 진짜 맞는 게 없을 텐데. 이거? 내한테 맞나? 맞아 맞아. 귀엽지? 예쁠 것 같아. 아유 이뻐. 빨리 입장하십시오. 어머. 어머 진짜. 좋아하네. 이거 가래 꼬문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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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근데 나 이거 안 맞으면 터지면 어떡해? 터지면?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. 맞겠지 뭐. 맞겠지 파이팅해. 파이팅할 정도가.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 안 먹었지. 그러니까 과식하더라. 너네 또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구만. 좋아하네. 오. 오. 맘에 들었어. 맘에 들었어. 맘에 들었어. 맘에 들었어. 오. 핑클이네 핑클. 핑클. 핑클? 어. 터졌겠다. 이뻐. 진짜 잘 어울린다. 우와. 너무 예뻐. 여기 구매하고 있는데. 괜찮아요? 잘 어울리는데. 어머 어머. 너무 예쁜데. 약간 진짜 뭔가 헐리우스타 느낌이 나요. 약간 그런 느낌. 이쁜데? 나 찍어줘야지 사진. 나 좀 예쁘게 찍어줘. 잠깐만. 또 내가 준비한 게 있지. 뭐 또. 일단. 일단 이 베일. 면사뽀까지. 우와. 대신가 주는 거야? 오. 어떤데? 오. 이쁜데? 오. 이쁜데? 이쁜데? 오. 이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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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